오늘 호원대학교에서 아태 문인협회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신앙송회를 개최해 주신 호원대학교 김성필 교무처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면서 우리 박수로 한 번쯤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아태 문인협회가 이제 거름말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군산에서 좋은 자리에서 먼저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신 호원대학교 김성필 교무처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멋진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호원대학교와 아태 문인협회가 아주 이 교류회장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